다음 달 제주개발공사의 3다수 가격이 5년 만에 인상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다음 달부터 3다수의 출고가를 평균 9.8% 올립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으로 2리터 가격은 1,080원, 0.5리터는 48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이후 출고가를 동결해 왔지만 최근 페트병 제주단가 인상과 물류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가격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